정부가 이번 주부터 100만 장 넘는 영화 할인권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장 가기가 주저되는 상황이라서 영화관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다음 주 개봉하는 영화 결백의 시사회장입니다. 참석자들은 상영관 안에서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뛰어앉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런 시사회가 10여 차례 열렸지만 아직 극장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관객들은 극장 홈페이지에서 매주 2장씩 영화 할인권을 신청해 목, 금, 토, 일, 나흘간 예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권 이용 관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극장 내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극장들은 방역 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매일 각 상영관에 소독약품을 뿌리고 관객들에 대한 체온 측정도 강화했습니다. 극장 천장에 붙은 환기 시스템은 가동률을 높여 하루 수십 차례 내외부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상영관 안에서 이렇게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필요할 경우 자신이 앉을 좌석을 이렇게 살균 티슈로 한번 닦는 것 정도로도 감염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 중 마스크를 쓰고 떨어져 앉고 또 대화를 하지 않는 것. 안전한 극장 이용을 위해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수칙들입니다. SBS 최호원입니다. SBS 최호원입니다. SBS 최호원입니다. SBS 최호원입니다.